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모든 시군에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는 소식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약이 사진 몇 장 찍고 끝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는 기업이 오거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KBS는 오늘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기업의 협약 이행 사항을 이청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1년 4월 평화데이터센터 구축 협약식입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민간 사업자가 참여했습니다. 평창에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도 3,6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첫 삽조차 뜨지도 못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업 예정지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빈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답보 상태고 식품 제조업체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기업의 여건 변동이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투자에 따른 기업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2년 전 기업 3개를 유치하겠다고 홍보한 강원도와 횡성군. 470억 원 투자 규모, 신규 인력 채용 130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곳은 횡성 대신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고, 지금은 두 곳만 남아있습니다. 모 기업을 보고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피콜한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여력, 그 다음에 일의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체크가 좀... 최근 5년 사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맺은 기업 유치협약은 15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20%가 무산됐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편차가 큽니다. 평창은 협약 무산비율이 90%에 육박합니다. 홍천은 협약이 단 4건뿐인데다 그나마도 포기한 게 반입니다. 횡성은 협약 25건이나 맺었는데 30% 넘게 엎어졌습니다. 강릉과 동해도 협약 5건 가운데 한 건은 무산됐습니다.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는 어떤 그런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다, 그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강제력도 없고 내실도 빈약한 업무협약 MOU. 단체장애용 보물에는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responsibilities 긧리 kids 1ëll 1'2수로 1'3'' 1'2''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